아 나 진짜 형 나 똥킥 당했어 아 이씨 이러면 안되는데 들어와 아 이렇게 죽냐 어떻게 들어와 온다 쟤네 나한테 온다 형 이겨야돼 아 이렇게 죽네 진짜 얼마 안남았다 4분 남았는데 왔다 왔다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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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조심해 형 조심해 형 떨어진다 아 형 형 하하 하하하 아 나 미치겠다 진짜 아 이 전략 안좋다 아 이렇게 죽어 아 이 전략 너무 안좋아 아 1대1이다 아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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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멘치 리멘치 아 이렇게 죽냐 아 아아 쟤네 왜 좋아요 안 눌러 좋아하고 있다 지금 자축하고 있다 쟤네 아 좀 빨리빨리 좀 하지 좀 또 뭐 bgm 틀고 막 박수 막 이렇게 치고 있는거 아니야? 막 이렇게? 이렇게? 이렇게 치고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이렇게? 완벽했다 막 이런식으로 막 님들 쩔어짜 쩔어짜 막 이러고 막 님들 이게 바로 저예요 막 이러고 막 그럼 이제 시청자들이 막 오 마모님 짱이에요 오 마모님 오 키키키키 오 마모님 오 더블키 막 이러고 아 트위치 많이 끊기네 뭐네 잠깐만 트위치 한번 껐다 켤게요 안봐도 비디오샷 어 뭐야 아 저거 뭐야 야 저 누구냐? 아 나가라 그래 제발 강태 없어요 강태? 아 들어오면 강태할게 뭐 도망갔다 고 칼같이 고 고고고고고 오케이 오케이 아 아깝네 아 이길 수 있었는데 내 캐릭터 근데 왜 이래 아 hackers 방탕봇 벗으라고요? 기다려 봐요 형 기다려 봐 음 방탕봇을 좀 벗지 어차피 시작하고 한참 지휘 시작하니깐 오케이 완벽해 됐어 오케이 가자 어디로 갈까 이번에 아 들어와 재밌었는데 아 형이 페이크였다면 말을 해줬어야지 어 왔다 바로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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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도망가지마 아 어유 천양 천양 조만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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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조만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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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¿바냐? 조만문 마무리 짓올게 제가 마문이 마문이 이 짓자 야 갑자기 뒤로 야 갑자기 뒤로 유턴하면서 천양에 공격할 준비 꼬고고고고고 고고고고고 찢어버리지 조바분은 온다 이제 에드 샤아 완벽해 하나 boxes 정규 도망가네 들어와 정규 또 어디서 뭐 가가지고 들어와들分 하겠지 뭐 암바드 비디오지 마무리하자 물량으로 끝내자 님들 방금 봤어요? 바위궁? 니건 안먹어라!!! 하면서 하자uteur 아 우리 정규 형 정규 지금 솟아고 늦었나봐 엄청 달리고있네 선생님한테 털리나봐 여기서 한번 천양이의 전략을 엿볼 수가 있겠네 천양이는 과연 2대1성에서 어떤 전략으로 자기보다 두배 많은 숫자에 맞설지 천양이의 질약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 님들 바위 성대모사 쩔었다고요? 감사합니다 아 무슨 자꾸 헛소리 아니야 줄리아 감사합니다 줄리아 형하고의 멘트에 집중해 형! 나는 내 멘트는 뭐야 잘 알았어 미친이야 천양이 유령생겼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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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내 주둥이는 듀얼코어이기 때문에 어떤거도 다 받아쳐줄 수 있어 아 사람이야 골로비야 2대1이 다 끝내자 오케이 여기서 마무리 지어줘야 해 영택이 형 우리 솔직히 형 근전 무기전 한번만 하자 뭔 또 무기전이야 아니 주먹이 재밌지 맞아 노잼이야 무기하면 순식간에 끝나 그냥 바로 죽어 맞자마자 재밌어 형은 개인전 한판 하자 야 그러면 토너먼트 한발 알자 토너먼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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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지금 3선승제 안 끝났어 2대1이잖아 알았어 알았어 이걸로 지 끝났구나 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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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금젖점 금젖점 무기는요 한번 쥬시면 그걸로 아웃이에요 못 버텨요 그래가지고 노잼 트위치 리방할게요 여러분들 잠깐 1분만 하면 안 나갑니다 잠깐만요 다시 하기 트위치 리방 한번 해야겠다 제가 지금 벗고 싶어도 못벗어요 왜냐면 여기서는 못벗어요 아 형 그거씨 언제 벗었어 옷을 같이 벗어야지 벗는다며 말을 안했어 아 나 게이패션 하나 딱 생각해둔게 있는데 게이의 꽃은 핑크래 벌써 11시야 이제 아 시간 잘 간다 슬슬 막판이야 여기서 끝내자 둘리야 형 끌면 끌수록 지루한거 알지? 응 끝내 끝내 없애버리자고 간단하게 세레머리로 예 이거 딱 한번 해주고 딱 끝내야겠네 아 왁쑥 아 감사합니다 흠흠 없애버리십시다 간단하게 오케이 꺼 형 우리는 응 형 우리의 심장은 말이야 형이 좌심방이고 내가 우심장이야 알지? 우리 한명 중 우리 둘 중 한명만 죽어도 지금 어 아웃이야 심장마비 걸리는게 야 여기 막판인데 좀 바로 싸우는거 그렇지 않냐 그딴거 없어 빨리 죽여 쟤네 좀 사를땐 야 어 야 야 야 야 야 야 찢어버리 카운터 쳐버리지 어 뭐야 어 오 심해 카운터 카운터 빠하 예 빠세 이거나 먹어라 이거나 먹어라 어 아이고 형 다 개피 형 다 개피 형 철권 철권 할 수 있어 형 내 체력 다 짜 그렇지 그렇지 어 형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형 어떻게 됐어 안돼 아 다 죽였는데 진짜 야 마지막은 너무 야 들이떼지 말자 형 마지막에 우리 그거 하자고 할까? 뭐 한명씩 나와서 1대1 토너먼트 아 그럴까? 어 차라리 그렇게 해봐 제시해봐 야 마문이 왜 이방에 있냐 근데 몰라 뭐야 스파이네 야 마문이 왜 뭐야 야 이보게 조마문씨 아 저쪽에서 통화하면서 있나? 아 그런건가? 불러봐 천양이 불러서 말해봐 아닌데 근데 이거 뭐야 대기상탈 우리 1대1 토너먼트 하자 한명씩 나와야죠 싸우는거 마지막이다 어 옥상에서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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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 박수치고 있다고요? 그 다음에 마문이는 마문이 뭐야 강퇴시켜발단 이씨 끊어버리지 됐어 어 그인가? 오케이 1대1 토너 갑니다 마지막입니다 결국에 여기까지 오네요 박수치고 있다고요? 뻔하네 물개 박수치고 있겠지 완벽해 하면서 박수치고 있어봐 하.. 다 지졌어 형이 먼저 나갈래 내가 먼저 나갈까? 너가 내가 먼저 가자고? 어 내가 다 쓸어버려도 돼? 어 쓸어 쓸 수 있으면 알았어 흐앗 흑 if 흑 흐으으으 님들 제가 더블킬 내고 간편하게 영택이연 방종시켜드리겠습니다 어디로 가? 옥상옥상 illustrated 일로 가자 일로와 아 야 스카이포 다 하자는데? 그래? 그렇게 하자 나 다시 초대할게 마지막 대결이니만큼 어 다 초대했어 어휴 왜? 오케이 이걸로 하재 이걸로 하재 어 마지막 1대1 토너 네 거기는 선발 누굽니까? 어 마훈이 형이요 아 그래요? 간단하게 찢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선발 둘리? 아 여기 아닌데? 어디가 지금? 여기 아니잖아 아 그냥 여기서 하지 뭐? 아니야 옥상이 딱 좋은데 있어 여기 형 형 형 형 형 형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형 여기 어때? 형 여기 어때? 맞아 옥상 딱 좋은데 있어 형 형 형 나 따라와 여기 좋은데?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자 여기 좋은데 흠 흠 일단 곰탕 끓이고 그 다음에 오징어탕 끓이면 되겠네 내가 오징어야 나 대박인데 뭐라고? 내가 왜 오징어냐고 그럼 뭔데? 야 쟤 오징어 아니라 문어야 징징이가 문어였어? 문어지야 그럼 걔 머리가 오징어니 너는? 워 워 천잰데? 내가 워낙 만화를 안 봐서 말이지 아줌마가 쫄병님 119개 감사합니다 와 쩐다 클라스가 다르네 우리랑 아줌마님 감사합니다 와 진짜 리액션 보소 흠 감사합니다 야 뭐라고 해줄까 천잉아 거기 어떻게 간거냐 막국정 막국정 인자 인자 막국정 왜 강태 뭘 강태 그 사람 강태 개소리 아니 개소리 헛소리 그 사람 강태하라고 그 사람 그 사람 강태해 빨리 아 나 미안 나 잘못 갔다 죄송해요 어 뭐야 금방 갈게요 형 그 사람 강태하라고 야 천잉아 도지마 야 야 피폭 야 아 알았어 스쳐 스쳐가지고 어 형 피폭이라 그랬어? 피폭이라 그랬어? 피폭? 너무 여기 피폭을 많이 당해가지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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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ㅎㅎ 형 살아서 돌아와야 됐고 마무늬 형 돌려운 피 반 피 까여 있는데 왜 그러지 모르겠어 혼자 뭐 했나보지 야 너 반 피 까였어? 안 까였어 봐봐 아니야 천잉아 이거 그거야 원래 이렇게 모여 알았어 형 그냥 나랑 좀 이따가 가빠 채우는 그건가 보네 나랑 크로드제로 찍을 준비해요 일단 일단 님들 조마무늬님 방송은 곧 회색 화면이 될 거구요 마훈이 형 마훈이 형 아 뒤에 물 대번지잖아 근데 나 부정할 수가 없어 왠지 부정할 수가 없어 시작해 그 다음에 뭐지 지먼은 바로 이어서 투입하는거야 딴 사람이 오케이 자 시작 쪼빠 쪼빠생 빠생 빠생 똥킹을 그냥 뭐야 뭐야 어딨어 찢어버리지 어딜 일어나 버그 위치버그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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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껀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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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 어디갔어 버그야 버그라고 버그라고 어 나도야 내껀렸어 버그야 버그라고 뭐야 이게 버그야 이게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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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뭐야뭐야뭐야뭐야 kommer야 뭐야뭐야뭐야뭐야 살았어 살아 사람ction 들어와 decor 나 살았다고 아니 나 살았다니깐 나 살았다고 바로 투입 형 나 살았다고 사afar긴 나 살았다 아니 나 살았다니까 아.. 링아웃 패배 떨어져 떨어져 떨어지라고 야 떨어지마 부탁이야 헤드샷 이미 데이크 윌밮해주세요 아 나 진짜